김정은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우려의 시선을 본다라고 했잖아요. 그 우려의 시선을 감내할 만큼의 급박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김정은 자신도 본인의 건강 상태에 큰 자신감이 없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고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합통 같은 몸이다 보니까 이제 언제 죽어도 아쉽지 않게 본인의 후계자에게 최대한 많은 권력을 이항하거나 혹은 그 경험을 전수해서 빠르게 후계자 자리에 안착시키겠다라는 김정은 건강이 심상치 않다는 보도가 많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김정은의 건강 상태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수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중에 그래도 유일하게 우리가 조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은 해외에서 북한의 고위관료들 그리고 특히나 북한의 충성자금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고위관료들이 어떤 약을 사가느냐에 따라서 이 약을 누가 쓰느냐 그 약에 대해서 그 약의 사용자가 김정은일 것이다 라고 추측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보여서 그것이 이제 김정은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주요 수단으로 쓰이고 있죠. 김정은의 건강 상태는 모든 게 사실 비밀입니다. 우리 정부 당국이 아무리 가깝게 접근해서 그것을 캐치하려고 해도 북한 역시 본인들의 최고 지도자의 그 건강 상태는 결국은 여러 가지 통치의 안정성과 더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숨기려고 하죠.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는데 최근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북한에서 최근에 고혈압 약을 찾고 있다. 그러니까 혈압을 낮추는 약을 찾고 있다든가 혹은 이제 그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약을 지금 찾고 있고 매우 은밀한 루트를 통해서 그 약이 북한으로 대량 들어갔다라는 것이 이제 보도가 됐죠. 그런 것을 보면은 김정은의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사갔으면 본인들이 먹으려고 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김정은의 돈 가지고. 그러면 그 돈의 주인에게 그 약이 배송이 됐겠죠.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김정은은 지금 현재 체중이 140kg 정도입니다. 근데 키가 168에서 170 사이에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보다 조금 작은 건데 저보다 조금 작은 김정은이 140kg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마어마한 체중이거든요. 거의 뭐 저희 두 배라는 소리인데 그러면 그러면 이제 무릎에도 무리가 영향이 있고요. 허리에도 영향이 있고 키나 김정은은 가정력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다 신근경색으로 사망을 하거나 혹은 그것으로 사망 직전까지 가거나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도 심근경색에 위험이 있고요. 근데 그 심근경색을 줄이기 위해서는 혈관 질환을 낮추는 그런 혈관 안에 피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음식을 섭취하고 그런 식생활을 주로 해야 되는데 김정은이 좋아하는 음식은 육류, 치즈, 유제품 이런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은 심혈관을 맞게 만드는 그런 유효 그런 음식물이거든요. 게다가 술과 담배를 즐겨하고 특히 담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루에 두 값, 세 값 정도는 핀다라고 알려져 있으니 어린 애기들 있는 앞에서 담배를 피울 정도로 담배에 대한 사랑이 뛰어나고 자기 동생이 제토리까지 이렇게 받쳐주는 사진이 있을 정도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담배를 피우고 있단 말이죠. 그런 전체적인 김정은의 식습관 혹은 행동습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분석이 되게 되면 김정은은 건강 상태가 지금 최악이다라는 결과가 도출이 되는 거죠. 북한에서 최고의 의료진이 건강을 체크할 텐데 왜 김정은의 건강은 관리가 안 될까요? 얼마 전에 방송에서 어떤 앵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방송 말미에 김정은에게 지금 가장 조언해주고 싶은 게 뭐냐라고 제가 샐러드 좀 드시라고 했어요. 당신 그러다 진짜 죽겠다. 샐러드 좀 먹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진심이었어요. 저러다 정말 죽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의료진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옆에서. 다이어트 해야 됩니다. 유제품 피해야 됩니다. 채소 의료로 많이 먹고 그리고 이제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의학적인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나 최고 권력자고 절대 권위다 보니까 그런 김정은이 싫어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조언을 할 수 있는 의료진이 많지 않죠. 그런 담력을 가진 의료진이 북한에 존재할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누구도 김정은은 현재 언터처브라는 존재가 되어 있다. 유일하게 김정은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이설주인데 이설주의 말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최근에 김정은의 현지 지도 사진을 보면 발에 통풍이 와서 구두도 못 신고 구두처럼 보이는 샌더를 신고 있더라고요. 구멍이 다 나 있는. 그런 걸 보면 김정은 발도 얼마나 고생입니까? 140kg짜리를 데리고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풍풍이라든가 무릎이라든가 근육이라든가 심혈관이라든가 심지어 김정은이 자세가 보통 이러거든요. 이러고 있어요. 어딜 앉으면 항상 이러고 앉아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의료 전문가들에 봤을 때는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저렇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김정은은 지금 종합병동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진심으로 샐러드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일찍 죽는 건 산만 없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고 북한 체제가 무너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안정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준비가 될 때까지만 살아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됐는데 죽어버리면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김주의 후계자설이 급부상한 것이 김정은의 건강 이상과 관련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나요? 무조건입니다. 그거 제외하면 그 이유를 제외한다면 현재 10대밖에 안 된 그 여자 김주의 를 후계자로 내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더욱 만약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오케이고 최상이고 앞으로 한 20년, 30년은 끄떡없이 권력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면 지금부터 김주의 를 이렇게 공개석상에 내세우진 않을 거예요. 적어도 이 공개로 한 몇 년은 후계자 수업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개석상에 내놓고 있고 저희가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죠. 김정은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우려의 시선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 우려의 시선을 감내할 만큼의 급박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김정은 자신도 본인의 건강 상태에 큰 자신감이 없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고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합폭탄 같은 몸이다 보니까 이제 언제 죽어도 아쉽지 않게 본인의 후계자에게 최대한 많은 권력을 이항하거나 혹은 그 경험을 전수해서 빠르게 후계자 자리에 안착시키겠다라는 그런 본인의 욕심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또다시 제가 앞선 얘기를 돌아오게 되면 결론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김정은의 통치 행위는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너무나 비합리적이다. 그 이유는 본인의 건강 상태가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만큼 뭔가 급박한 이유에 쫓기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죠. 최근 김정은이 수해 현장을 찾아 애민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는데 그 의도와 효과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지금 평안북도 일대 압록강 뉴욕을 중심으로 북한에서 엄청나게 큰 규모의 수해가 발생을 했잖아요. 고선일보보도에 따르면 약 2,5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인명피해를 당했다. 그리고 정말 많은 가구가 떠내려갔기 때문에 재산상의 피해는 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북한 김정은이 등장하고 나서 이 정도의 규모의 재해는 처음입니다. 북한은 지금 시정일관 인명피해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인명피해가 단 한 명도 없었다면 김정은은 저기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관심도 안 졌을 겁니다. 사람이 안 죽었는데 급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재산 잃어버린 거? 그럼 재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얼마 되지도 않는 거라고 무시할 만한 것인데 지금 김정은은 거의 기회가 있을 때문에 거기 가서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수해 현장에 차가 빠지는 모습까지 연출하고 본인이 구명보트를 타고 움직이는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그만큼 이 재해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고 선전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그것이 과연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인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2,500명이 죽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것도 자연재해로 2,500명이 죽는 것은 근내 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러면 그 2,500명이 죽었을 때 지금 김정은은 모든 정보를 다 통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사실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죽은 2,500명의 가족들까지 다 합하면 몇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선물도 갖다 주고 있고 여러 가지를 다 갖다 주고 있지만 그 선물을 가져다 주는 그 현장에 본인이 4개월 전에 산 고급 벤츠를 가져다 놓고 그게 지금 보통 40만 불 정도 하는 차량인데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 수요 현장에 고급 렉서스 차량을 가져가기도 하고 또 한 명도 안 죽었다. 그리고 2,500명이 죽었다라는 한국의 보도에 대해서 날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정보가요. 2,500명이 죽었다는 정보가 한 일주일이면 북한에 다 들어갑니다. 그게 이미 탈북해서 넘어오는 수많은 탈북민들이 북한과의 연락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전화통화 한 통하면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손바닥으로 햇빛을 가리겠다라고 하고 있는 현국이고 그것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은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한 명도 안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냐라고 분노할 수 있다는 거죠.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이것에 대해서는. 수해 현장에 2억 8천만 원의 마이바흐를 타고 나타난 것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혹시 실수일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정무적인 감각이 제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애매한 지도자로서 보여주겠으면 대충 옷이라도 찢고 가든가 구멍난 양말을 신고 가든가 좀 불쌍한 모습으로 보여야죠. 아니 할 거면 제대로 하든가요. 애매하게 하는 거 이게 대표적인 예시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2008년쯤에 스추안성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스추안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잔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때 진도 거의 8.0에 가까운 대지진이어서 거의 스추안성 전체를 섬켜버릴 정도로 지진이 났었는데 그때 당시 중국의 총리가 원자바오 총리입니다. 근데 그 원자바오 총리는 인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는 몰라도 그 애민 지도자로서의 그 쇼잉은 정말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그 스추안 대지진이 일어나자마자 원자바오 총리가 거의 대충 잠옷차림으로 그 현장에 달려가가지고 도를 치우고 사람들에게 물도 나눠주고 음식물도 같이 나눠주고 이러면서 막 거의 해진 운동화 같은 거나 신고 가고 이러면서 심지어 찰과상까지 입고 막 그러거든요. 중국의 총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 스추안성의 사람들이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조금 누구로 드는 거예요. 아 우리 지도자가 저렇게까지 와서 헌신하는데 그래 우리가 좀 참고 이 상황을 견뎌내자 라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게 잘된 쇼예요. 그게 성공한 쇼입니다. 이게 원자바오 총리가 진심이었든 진심이 아니었든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원자바오 총리는 엄청난 인기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든 계기입니다. 근데 김정은은 그런 게 없죠. 사람들 다 천막에서 살고 있고 어렵게 살고 있는데 본인은 그 자리에 마이바오를 끌고 간다라는 것은 저는 속으로 좀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그 사진을 심지어 공개했다라는 것. 노동심들이 공개했다라는 것. 그것은 사실 북한 주민들이 봤을 때에는 아니 뭐 차 자랑하러 갔나. 그리고 차가 한 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 전에 뭐 후친으로부터 11억짜리 차도 받았잖아요. 그 아우로스 11억짜리 차도 받았고 또 렉서스 모델도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져간 벤츠는 SUV 차량이에요. 그러면 김정은은 벤츠 마이바오 세단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단도 두 대나 가지고 있어요. 2017년 모델, 2022년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나온 게 2024년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전시합니까 거기 가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소한 것들 자체가 김정은이 얼마나 무능하고 그리고 얼마나 감각이 떨어져 있는지 아버지 김정은은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 같은 짓을 하는 거죠. 이번 수해 현장에서 김정은은 남한을 네 차례나 쓰레기라고 지칭한 것이 문제되기도 했는데 의도가 무엇일까요? 특히나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서 김정은의 격분을 했는데 그 조선일보의 보도가 그거였습니다. 수해 지역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 심지어 그 구조인물을 수행하던 헬리콥터까지도 이제 몇 대가 추락됐다. 추락되면서 또 추락 잔해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깔려 죽었다라는 식의 보도가 났는데 조선일보의 정도의 그 정보력이며 사실 없는 사실을 쓰지 않습니다. 조선일보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보력만큼은 원탑인 그런 신문사란 말이에요. 그런 신문사가 유명한 대북정보통의 그 소식을 받아서 쓰는 것들이면은 대부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김정은은 뭐 그런 거죠. 찔린 놈이 화가 난 거죠. 감추려고 감추려고 하고 최대한 본인의 예민 행보로 이번 사태를 어떻게든 축소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의 언론사가 그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그것도 숫자까지 딱 맞춰서 피해 상황을 알리니까 그 정보가 북한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본인이 하고 있는 게 다 외형짐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겠죠. 애초에 화내리를 만들지 않으면 되는 건데 본인은 처음부터 영명이다라고 거짓말을 해버렸고 이게 설레가 있어요. 북한은 코로나 때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북한 주민들이 영명이라고 선전을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럴 리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사망자가 꽤 많이 나왔고요. 중국도 정말 많이 나왔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선진적인 방역 시스템 의료 보험 시스템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나라임에도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전염병을 대충하는 그 능력이 떨어져서 초반에 많이 고생을 했는데 북한은 북한의 의료 시스템은 최빈국 중에 하나하고 굉장히 열악하단 말이죠. 그 열악한 시스템 가지고 영명의 사상자를 만들었다는 거는 초등학생도 안 믿을 내용입니다. 근데 북한은 그렇게 선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지도부가 지도력을 상실해서 어떤 본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서 위기가 발생했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 실패에 대한 경험이 없고 실패를 인정하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정확히는. 그리고 만약 사소한 곳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 뚝이 무너지든 한 번에 다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어떤 곳에서도 김정은의 지대력이 미치는 모든 곳에서는 다 완벽하게 모든 곳이 이루어져야 하는 강박관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수혜도 지금 김정은이 직접 1선에서 지휘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상자가 발생하면 리더십에 타격이 있기 때문에 영명이다 라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반대 보도를 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는 김정은의 지금 쓰레기 같다라는 표현이 김정은의 속마음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 주민들의 불만도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마 지금 수혜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지는 우리가 추후 보도를 좀 따라가 봐야 될 것 같지만 어쨌든 이제 남은 것은 보상이잖아요. 아마 김정은은 북한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방치했다가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분노와 혹은 이제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그 분노를 북한 당국이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애민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손 놓아버린다라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선택지이기 때문에 북한은 초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좋게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또 애민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부과시키겠죠. 무너진 집 더해 더 좋은 집을 지어뒀다든가 이런 식의 보여주기식을 할 건데 문제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미 숨진 2,500명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2,500명의 가족은 북한이 건물을 지어주고 집을 지어주고 텔레비를 준다고 해서 TV를 준다고 해서 자기 아버지, 동생, 죽은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런 수혜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고 그리고 북한의 어떤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투자가 너무나 열악하다 보니까 결국은 북한 지도부의 너무나 무분별한 군사력 증강 때문에 고쳐야 될 부분들 혹은 북한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리가 지금까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이 적당하게 분배가 되어야 어느 정도 국가라는 시스템이 제대로 안정적 유지가 될 텐데 너무 극단적으로 군사력 증강에만 몰빵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서 해결해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알아서 해결을 못해서 지금 지경에 이른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실패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보고요. 아마 그래서 제가 예상컨대 북한 정부는 한동안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롱키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함부로 그들을 처벌하거나 혹은 함부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협ischedog contre Jovonne 부들과 함께해 주신 분들께 한글자막 by 한효정